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챌린지입니다. 슬기로운 노년생활 오늘 건강여행시간에는 당근에 들어있는 성분과 효능 그리고 섭취하기 쉽게 당근 주스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두릅가에 속하는 뿌리채수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이 식물은 주황색의 길고 가늘게 자라는 뿌리를 특징으로 하며 재배가 쉬워 가정해수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당근은 영양가가 매우 높아 많은 비타민과 미네라를 제공하는데 특히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황색 색소를 나타내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C도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칼륨 역시 혈압 조절과 신진대사를 돕는 필수 미네랄로써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근은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기능을 촉진하며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더 등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방지하고 열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당근 주스의 효능 10가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눈 건강 보호입니다. 당근 주스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에 매우 유익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의 건강을 유지하며 특히 야명증과 같은 시각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당근 주스는 필수적인 건강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당근 주스는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활성산수를 제거하여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개선 및 피부톤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당근 주스 습취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당근 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줍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도움을 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음료입니다. 네번째 소화 촉진입니다. 당근의 식유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합니다. 당근 주스를 마시면 위장관 활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당근 주스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번째 항암효과입니다. 당근 주스의 베타카르틴과 폴리펜놀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당근 주스 섭취는 체내 유해산수를 제거하고 암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번째 간해독입니다. 당근 주스는 간 건강을 지켜주고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유익합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이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독을 돕습니다. 특히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거나 간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여덟번째 염증 완화입니다. 당근 주스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르틴과 비타민C는 항염작용을 하여 관절염이나 만성염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당근은 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분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므로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음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체중관리입니다. 당근 주스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에 당근 주스를 마시면 과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 두세개와 물 한컵을 준비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과나 레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제거합니다.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게 자른 당근과 물을 브랜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필요에 따라 그릇망을 사용해 부드럽게 글러냅니다. 신선한 상태로 즐기시면 됩니다. 사과나 레몬을 추가해 맛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면 베타카르틴 과도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주스는 만든 후 바로 마시는 것이 좋으며 공기와의 접촉시간이 길어지면 영양수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당근의 당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당뇨 환자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당근 주스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동시에 건강에 유익한 음료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항산화 효과와 함께 소화기 건강, 심일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량을 지키고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며 당근 주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셔요. 이상으로 건강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